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해. 그러면 대파, 쪽파, 외워보세요. 대파, 쪽파, 약파, 호파, 안아파, 안아파, 안아파. 자 한번 해보실 거예요. 앞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리 들으시면서 하셔도 괜찮아. 뒤에 어르신은 또 다리 올리다가 또 앞에 올리게 머리치면 안 되니까. 두 손을 다 들으시면서 시작! 고나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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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짝꿍 한 번 보시면서 한 번 얼굴 보세요. 아, 어. 대파. 자, 다시 한 번 이겨보세요. 이거 순서 틀려도 괜찮아. 생각나시는 대로 하시게 되면 대파 몸에 좋죠? 쪽파도 좋아요. 양파, 호파, 안아파. 파 중에 제일 좋은 파가 안아파이기 때문에 어류들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주무시기 전까지 이걸 하시게 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암세포가 다 파괴되대요. 그래서 암이 덩어리로 합치질질을 하다. 아셨죠? 다시 한 번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 두 번 죄송해요. 다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손을 쭉 뻗으면서 대파. 시작! 대파. 그 다음에, 소파.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소파. 그 다음에, 안아파. 그 다음에, 안아파. 그 다음에, 안아파. 하실 수 있죠? 하시겠다는 분만, 박수! 자, 박수도 15초 이상을 함성과 갈채의 박수를 했을 때, 이틀 수명이 연장이 된대. 뭘 두셔서 이틀 수명이 연장이 되겠어요. 근데 박수치는 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안 드니까 하셔야 돼. 자, 내가 아플 때마다 안아파 박수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함성과 갈채의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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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션네요 아셨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들부터 해볼거에요 아버님들이 소리가 어머니도 작으면 이따 다 남아 남아서 그냥 엎드려 뻗쳐 입고 가실거야 자 아버님들 손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시작 대파 선생님들 대파 시작 쪽파 양파 홍파 하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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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시작 양파 호파 하나파 하나파 1조 시작 호파 호파 하나파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시간이 2시간이면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해왔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돼서 제가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다음에 뵐 때 혹시라도 저를 어머니들 이렇게 일하러 만나셨어 그러면 오늘 밥 잘 먹었냐 하지 말고 손을 잡아봐요 앞으로 인사를 이렇게 하셔야 돼 대파 쪽파 양파 허파 하나파 하나파 빨리 아침에 일자리에서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인사해야 된다고? 빨리 해봐 손 잡고 시작 대파 쪽파 양파 허파 하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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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 시작 시장 가다가 만났어 아파트 가지에서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이고 형님 아우 이래지 말고 손을 잡고 시작 대파 쪽파 양파 허파 하나파 진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 개양구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만났으면 아이고 형님 아이고 밥 잡지셨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빨리 두 손 잡고 다시 한번 연습해봐 연습해야 돼 시작 대파 쪽파 아니 저 쳐다보지 말고 짝꿍 눈을 지구시 쳐다보면서 해야 돼 둘이 이렇게 쳐다보고 두 손을 맞잡고 두 손 맞잡고 시작 대파 쪽파 양파 허파 안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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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이고 형님 나오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잠깐만 두 분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잠깐 모실게요 자 두 분 만났어 일자리 만났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작 대파 쪽파 양파 허파 안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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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 잘하자 그러면서 인사하실 아셨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으셔 이렇게 하셔야 돼요 3 5 5 5 감사합니다.